자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석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구독자 수가 계속 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봤던 게 33,300인데 333 느낌은 좋은데 우리 고행 왔으니까 이제 한 33만 3,300명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뭐 특별히 그런 어떤 소소한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아 이거 또 막 던지시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3만 명 유튜브도 팟캐스트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구독자가 3만 명까지 올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시작할 때. 아니 근데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밀당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렇죠. 아닌 척하면서 그 외에 저 속옷 보면. 그렇죠. 전투복 같은 거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암이 박혀있는 그 셔스나 입고 있는 사람. 네. 있죠. 브레이브맨. 예. 오랜만에 듣는다. 요즘은 그 사제이긴 하지만 군용 물품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보다는. 사실은 우린 밀떡이지만 밀떡 밀리매니아는 물론이고요. 일반 분들도 기본 상식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게. 밀리매니아들과 그 밀리매니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 그렇죠. 이분들부터 흡수를 해야 돼요. 또 일반인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그럼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스마트폰 보이면요. 조용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합니다. 얼굴이 보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스마트폰으로만 볼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 TV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술, 지대지, 미사일.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TVM을 자체 개발을 했다. 왜 했냐?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해요. 그럼요. 왜 했어요? 필요하니까 했죠. 필요하니까 만들었죠. 필요는 정말 멍청한 질문에 현명한 답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연평포도 폭격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죠. 그렇죠. 달연장 시스템하고 방사포라고 하는 그것들이 대량으로 이제 폭격을 가했을 때 공군에서 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확전을 우려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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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K9 썬더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적의 갱도징치를 완파할 수 있는 그런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필요하겠다. 전술적인. 그렇죠. 전술과 전략을 나눌 때 가장 쉽게는 전략은 적의 주요한 군사기지나 목표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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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장거리의 사정을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일 거고요. 그에 반해 이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탄도를 그리면서 가는 미사일은 맞는데 일단 사거리가 짧을 거고요. 짧고. 네. 좀 짧고 그리고 이런 조금은 전략 가치가 떨어지지만 위협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적의 포병 진지랄지 또 적의 밀집되어 있는 기갑 부대랄지. 좀 더 섬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고 우리가 필요로 했던 건 연평도 폭격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왜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번개 사업, 번개 사업 있잖아요. 번개처럼 만들어야 돼서. 그렇죠. 그 사업의 일환의 하나가 바로. 참 이름 너무 직관적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번개처럼 만들어줬어요. 진짜 콩폭가 먹듯이. 시간은 진짜 얼마 안 걸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상당히 붙임이 있었어요. 붙임이 있었다? 어느 순간인가 유도 무기 체계에 상당한 수준의 올라와 있는. 그렇죠. 적어도 유도 무기 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니까 세계 탑 클래스다.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소요 기술들을 다 갖고 있어서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실전 배치가 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초부터 천천히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니까 하고 만드는데 사실 제작비, 개발비 이런 게 몇 천억 원씩 들어가는 거라서 예상이 안 됐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오든가 예산을 더 타내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이라는 게 주세요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나온 지 이제 만 5년이 넘어간 시점에 실전 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중간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요. 단 하나는 물리적으로 만드는 공장이 화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딜레이가 됐고요. 작년 12월부터 실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이건 뭐 보완하고도 관계가 없을 테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실전 배치했다는 거 우리를 알리는 게 더 좋으니까 실전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흔히 KTSSM, 대한민국의 전술,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국형이다? 네. 그거를 이제 원을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해서 배치를 한 거예요. 이 배치원은... 그러면 그게 이제 번개 사업의 결론인 건가요? 그렇죠. 결과물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결과가... 우선은 고정형 견인식 발사대에서 발산합니다. 4개의 케니스탄 안에 들어가 있는 4발에 한꺼번에 4발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약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 한번 공개를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한에서 화성-14를 ICBM을 발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공개를 한 것이 바로 KTSSM 배치원의 발사 장면과 명중 그리고 갱도 진치를 어떻게 파괴하는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탄두가 일단 열화 우라늄탄이다. 그래서 고열이 갱도에서 퍼지면서 적의 포병, 갱도 포병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그 안에서 또 쉽게 말하면 터지면서 더 파괴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이제 구석구석 퍼지면서 혹시 뭐 파편이라든지 열압력을 피해서 어디 숨어있다면... 그것까지도?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22년 12월부터 배치가 돼서 2025년에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를 배치 완료될 건데 이것도 이제 보안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 200여발까지 생산해서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발이면. 그러면 이제 최전방라인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배치 부대를 말씀드리면 지상작전사령부 이하의 화력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화력여단에 집중해서 운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분쟁이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전방에 말씀하신 갱도진지, 장사정포를 위한 갱도진지 그리고 거기에 포탄을 공급하는 폭탄창고라든지. 탄창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병력 집결지, 전차 집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만큼 정밀타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북에서도 소위 말하는 과거 연평폭격 같은 그런 식의 도발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응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발까지. 그리고 이제 그 시기랑 다르게 지금 이제 군사 위성이라든지 정찰 자산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원점을 확인하고 결심만 하면 되거든요. 미사일을 쏠지 말지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결정이 금방 나겠죠.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빨리 반격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항공기로 인한 타격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확전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띄웠을 때 북한에서도 대응해서 전투기를 띄워서 전투기끼리 공중전이 벌어지고 이러면 예상치 못한 확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건 진짜 개싸움이죠. 그런데 그냥 미사일을 쏘게 되는 건 이제 전투기 띄우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되면 확전 가능성은 좀 덜 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곳으로 뭐랄까. 이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포트리스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 블록을 부술 수 있는 게 이제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KTSSM, 여기 이제 1, 번개 사업의 결과물을 얘기하고 2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중요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2는 원래는 우리가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할 이유도가 크게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에이테킴스라고 많이 이야기되는 미국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차는 111발, 2차는 110발 해가지고 221발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수명 주기가 1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수명 연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요새 미국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는 이중목적 자탄이라고 해가지고 인마살상용 자탄들이 아주 수백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게 불발율이 1% 이하가 돼야지만이 수출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요. 1% 이상이 된다면. 불발율이. 네. 그거는 해줄 수 없다. 불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테킴스가 이제 거의 이제 수명은 다가오고 벌써 배치가 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면 한 번 우리 수명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차에 걸친 수명 연자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명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배치2로. 결과적으로는 또 한국형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구경을 더 늘린 에어테킴스에 대체되는 그런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해야겠다고 해서 개발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1하고 2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 구경이 훨씬 큽니다. 큰 이유가 이중목적 자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탄을 집어넣으려면. 좀 커져야 되겠고. 네.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구경이 원래 이제 원은 400mm였는데 600mm로 커졌고요. 0.5배가 되네요. 네. 길이도 조금 커졌습니다. 사거리가 좀 늘어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단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타이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됐지만 지금 10점에 와서 굉장히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어테킴스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해서 상당한 수량을 배치하고 있는 천무 달현장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달현장 로켓포병 시스템의 발사관 안에 두 발을 장착할 수가 있거든요. 에어테킴스가. 호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에어테킴스처럼 호환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집어넣을 수가 있고. 이런 천무를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원하는 국가가 중동에도 많고 동유럽에도 많은데 그동안에는 수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그런 탄을 개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제약도 있고 그래서. 세트로 갈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항재밍 그러니까 gps재밍을 걸어와도 그걸 무력화하는 항재밍 능력까지 갖춘 우리만의 미국의 항재밍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약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세트 메뉴가 나온 거네. 나왔죠.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프렌치프라이가 빠지면 버거 하나 먹어도 성에 안 차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를 팔 때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팔 때 있고 안 팔 때 있고. 왜냐하면 또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건을 판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딱 태클이 걸리면 못 파는 거예요. 버젓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세트 메뉴가 더 맛있는 게 사실 있는데 더 오래되고. 그런데 주인이 안 팔아. 이러면 옆에서 새로 나온 세트 메뉴입니다. 이렇게 들이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버거로 치자면 맛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안 사먹을 이유가 없죠. 안 사먹을 이유가 없죠. 맘스터치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던데. 방송에서는 엄마 손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맘스터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맘스터치 광고 들어오면 받겠습니다. 그 맘스터치의 바다해죠. 바다해입니다. 그런데 그 맘스터치의 신제품마저도 여러 가지 수명 연장 주기와 우리의 퇴역 시점을 에어테킴스의 퇴역을 얘기하죠. 그거를 맞춰봐야 할 때 2034년쯤 완료해서 배치하기 시작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맞춤형인 거죠. 중동에서도 아랍에미로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원하고 막 원하니까. 그런데 중동이나 동유럽은 왜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체제인데 성능이 괜찮은 게 나왔다 이 정도인가? 아니요. 그런 이유에 지대지 미사일이 없어요. 없다. 폴란드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아뜨한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제레식에 그나마 갖고 있던 옛날 된 지대지 미사일로 또 상당한 효과를 거두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에 러시아에 집적돼 있던 보급창고나 22군단의 보급창고 안에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거리 안에 있는 공군기지를 갖다가 격파할 수 있는데. 바로 때려버리니까. 폴란드에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자기들도 저런 일이 걷길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시스템을 288문이나 288대나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탄까지 끼워넣으면 좋겠다. 우리 살 의향이 있다. 그래서 얼른 개발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2034년이었는데 4년을 앞당겨서 2030년에 개발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재작년부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요소기술은 다 있기 때문에 관련 유도 무기 체계에는 배치원을 참조하면 되고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이즈목축 자탄의 완전성만 이루면 되는데 벌써 풍산하고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실험을 갔다 했는데 분량률 1% 이하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고요. 그리고 항재밍 기술도 앞서 말씀드렸듯 gps 방해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거의 천안구적이에요. 더 빨리 개발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 더 당길 수 있다. 그럼요. 고객이 원하면 해야죠.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적인 전력도 상승 효과가 있겠어요? 전쟁은 사실 가장 좋은 건 상대방을 안 보고 죽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보이는 거리까지 왔다는 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데서 죽이기에 가장 좋은 건 전투기. 그다음에 포탄. 그런데 사실 더 좋은 건 미사일이죠. 전투기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하게 타격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딱 한 명만 노리면 돼요. 딱 한 명만 노려서 없애버리면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쉽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한 명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어디 숨어있는데 전화해서 창밖을 봐. 우리가 보낸 선물이 가고 있어. 이렇게 돼서 끝내버리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 독재 체제이고 한 사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무기가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로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거리가 짧아서 그거는 현무 시리즈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참수 작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참수 작전에 아주 기본적인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력도 공격력이겠지만 뭔가 억제력에 있어서 굉장한 효과를 볼 것 같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있다. 니들. 댐비지 마. 사거리 안에는 뭘 못 갖다 놓죠. 공군기지라든지 특히 그다음에 물자 창고 같은데 그게 그만큼 거리가 뒤로 밀려나면. 이거 한 개선까지는 가요? 충분합니다. 사정거리는 290km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90km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전술 미사일의 사거리 제약이 좀 있습니다. 300km 정도거든요. 수출용은. 그러나 우리가 필요에 의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지금 우리가 KTSSM. 이게 KT즘 이렇게 한다면서요. 1에서 2로.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동유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있는. 오늘 여러분 포인트는 이게 요점 정리 같은 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맘스 터치다. 청취자들의 마음을 터치했네요. 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